Start today, Learn English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사람 영어로 뭐라고 말하지?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특징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영어로 딱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궁금했을 텐데 오늘 그 궁금증을 한 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배신자 회사에서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을 한마디도 뭐라고 말할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친한 척하다가 푹 찌르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되는데요. 정답은 Backstabber 뒤를 의미하는 Back과 찌르다 라는 의미를 가진 Step이 합쳐진 말이에요. 앞에서는 좋은 얼굴로 상대를 대하지만 호시탐탐 상대의 뒤통수를 칠 생각하는 배신을 일사는 사람 Backstabber입니다. 일사 표현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영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힌트로는 한국의 철수와 영희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바로 정답은 Average Joe 또는 Average Jane입니다. 평균의 평균이라는 뜻을 가진 Average와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인 Joe 그리고 가장 흔한 여자 이름인 Jane 합쳐서 만든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는 바로 Average Joe 또는 Average Jane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항상 뚱한 사람 뚱하고 얼굴 표정이 안 좋아서 불평이 많아 보이는 사람 주변에 있을 텐데 이런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매사에 불평 많고 24시간 삐진 표정을 가진 사람 바로 영어로 바로바로 정답은 Sour Pous Sour Pous Sour 는 맛이 신 이란 뜻도 있고 뚱한, 식근뚱한, 심술구진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Pous 는 고양이 또 속어로 사람의 얼굴이나 상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뚱한 얼굴을 한 사람인 인 Sour Pous란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흥을 깨는 사람 행사나 모임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흥을 깨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뭐라고 말할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땡땡에 똥 싸놓고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Party Pooper Party Pooper 입니다. 파티에서 POOP POOP은 대변이란 뜻이죠. POOP을 싸는 사람 즉, 물이 익은 분위기를 한순간에 중지시키거나 싸하게 만드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겁쟁이 우리 주변의 겁쟁이를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용사로 취급을 많이 하는 단어고 남자들은 특히나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정답은 치킨 치킨 치킨이란 단어 닭 많이 익숙한 단어죠. 어떻게 하다가 닭이라는 단어 치킨이 겁쟁이를 의미하게 된 거냐면 닭은 일반적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위험을 느끼면 급격하게 도망을 가거나 숨는다고 하네요. 그런 특징 때문에 치킨이 겁쟁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어요. 또한 영어권 문화에서는 오랫동안 겁쟁이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또 이런 치킨이 겁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네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흐름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한 개체를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이 단어는 자기를 어필하는 데 아주 완벽한 포연 중에 하나예요. 바로 정답은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나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게임 체인저 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를 일상에 도입한 에디슨을 게임 체인저라고도 할 수 있고 스포츠에서 특히나 야구에서도 승패를 아주 중요하게 내려준 선수에게 게임 체인저 라고도 말합니다. 영상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컴온 We need a game changer 지금까지 배운 표현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배신자 는 바로 Backstabber 지극히 평범한 사람 Average Joe 또는 Average Jane 항상 뚱한 사람은 Sour pose 흥을 깨는 사람 Party pooper 겁쟁이는 한 단어로 Chicken 마지막으로 배운 단어도 흐림을 바꾸는 중요한 인물 또는 중요한 개체를 Game changer 여기까지 배운 여섯 개의 표현들 꼭꼭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더 많은 표현을 가지고 2탄에서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